말좋은가 한번 찍어볼테니깐 한번 봐요. 됐어. 끝. 끝. 한번 보다. 카메라 한번 툭 봤대. 그렇지. 그대로 있어. 스탑. 오케이. 자. 네. 그렇게 됐다. 이야. 그렇게. 그냥. 편하게. 그냥 꼭. 내가 물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. 그냥 들었는데. 살짝살짝씩만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. 살짝. 끝. 지금 좋은데. 다시. 입술 살짝. 아. 오케이. 끝. 기분 좋게. 아이. 아이. 쑥스러워라. 오케이. 끝. 끝. 자. 기분 좋게. 기분 좋았던 생각 한번 합시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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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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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한번 감고. 기분 좋은 생각 한번 눈 한번 감고. 끝. 자. 입술. 편하게. 자. 숨 한번. 자. 한 속에 와서 숨 한번. 안녕하세요. 되게 씁쓰럽고 좀 민망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뒤에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데 시선도 이제 딱 느껴지고. 아. 좀 긴장 됐어요. 이번에. 아. 지금 저희가 화장품 지면 광고 촬영을 하러 왔어요. 이쁜 컷 많이 나와서 이제.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되게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시. 기분 좋게. 약 올리는데. 기분 좋게 약 올리는 거지. 그냥. 시. 그. 좋아. 오케이. 그. 좋다. 그 감정 좋고 그대로. 그대로. 그. 그대로 있어. 그대로. 자. 킁킁. 그렇지. 거. 거. 다시. 근데 그게. 기분 좋은 사람이야. 킁. 에이. 약 올리까. 맞까. 직급게. 시. 시. 자. 스타크. 오케이. 킁. 윙크 한번 합시다. 긁. 자. 오케이. 고. 완전 민망하네요. 여유있게. 긁. 자. 시. 긁. 그렇지. 한 손이 좋아. 남자는 그렇지. 카메라. 그렇지. 손가락 살짝 보이고. 그렇지. 긁. 카메라. 킁. 손짓 해도 돼. 카메라 보. 그렇지. 긁. 오케이. 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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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스타. 긁. 긁. 좋아요. 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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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손을 딱 이러니까. 살짝. 그렇지. 그렇지. 긁. 자, 오케이. 윙크 한번. 긁. 약간 고개 숙이고 스타트. 그대로 있어. 그대로. 두 번 갈 거야. 그대로 있어. 그대로. 그대로. 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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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바쁘셨어요. 바쁘셨어요. 아우. 정말. 제 얼굴이 저기 나오잖아요. 쑥스러워요. 자신감 넘치 잘하시는데요. 아 이게 처음으로 막 이렇게 클로즈업을 저렇게 밝은 조명에서 이렇게 딱 하려니까 뭔가 좀 쑥스러운데요. 저희가 10대 화장품 광고를 촬영하게 됐는데요. 좀 뭔가 학생적이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오늘 의상도 이렇게 준비한 거고요. 아 오늘 촬영 계획이요? 일단 클로즈업을 많이 많이 따고요. 그리고 멤버들이랑 같이 다섯 명이서 이렇게 막 포즈 지면서 같이 찍고 아마 그럴 거 같은데. 네. 오케이. 좋아요. 응. 다시 한 번. 끝. 한 번 한 번씩. 끝. 오케이. 우리 시선 약간 밑으로 볼까? 약간 밑으로 살짝. 눈은 위로 뜨고 살짝. 오케이. 끝. 고. 좋다. 스탑. 그대로. 끝. 고. 끝. 끝. 오케이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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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다. 팔 두기 좋다. 그렇지. 그대로 있어. 기분 좋게. 기분 좋은 생각. 자. 눈 한 번 딱 뜨고. 카메라 씩. 끝. 끝. 오케이. 끝. 안녕하세요. 어떠셨어요? 아 네. 지금 첫 촬영을 시작했는데요. 다음 촬영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. 오늘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리를 일하면서 reciprocal 합니다. 오케이. 다시 한 번 그럴까? 말까 아시. 끝. 끝. 좋고. 끝. 끝. 좋다. 고. 끝. 더. 더. 오케이. 한 번 해 JAIS. 잡고. 자 윙 uploaded 한번. 끝. 끝. 굿 굿 윙크 굿 굿 굿 굿 굿 좋아요 굿 오케이 입술 말하려고 하여튼 여유있게 그렇지 굿 자 장난도 걸고 윙크 그 상태에서 굿 훌륭한 학생 제품을 딱 가리고 굿 굿 굿 굿 좋아요 굿 그렇지 입술 그 정도가 제일 좋아 말하려고 하듯이 굿 굿 놀랜 거 놀랜 표정 하나 둘 셋짱 시 고 잠깐만요 고 고 고 좋아요 다시 한번 시 고 다시 카메라 시켜 굿 굿 굿 굿 굿 굿 잘 나오는 거 같아서 좋아요 좀 더 모읍시다 더 열고 확 굿 굿 굿 굿 굿 네나 카메라 강렬 보고 스타 끝 레디 잠깐만 스타 좋아 그렇지 그래 재밌잖아 그렇지 표정도 나오고 끝 살짝 끝 됐어요 올레폴레 좋아 오케이 끝 자 음악 더 크게 하고 싱글동글 음악 따라하기 음악 크게 말하려고 하듯이 다시 살짝 오케이 자 이쪽 자국도 양쪽 부인장 반짝 끝 끝 자 손바닥 속에 좋다 끝 끝 좋아요 딱 조금만 뒤로 반짝 끝 끝 끝 끝 자 같이 한 번 여기 보고 손 다리 만들고 자 발부터 정도 하나 둘 셋 끝 자 장난감이야 친구한테 끝 자 입술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야호 자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좀 굉장히 좀 진짜 멋진 것 같아 잠시만요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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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여유 있는 거야 여유 있는 거 자 여유 있게 여기 한 번 더 유익하게 한 번 더 스틱 조금만 더 짜생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 야 김영 백당하게 스펀지 냄새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자 가봐야겠다 자 가봐야겠다 자 가봐야겠다 위로 오비를 돌려 그렇지 다시 오케이 감정 표현 어깨 손 올려 어깨 손 올려도 돼 자 고 손 올려 오케이 오케이 제 힘자랑 박근자 얼굴 가까이 그대로 어 몸이 제일 작은 사람 굿 굿 그렇지 무슨 일 있나 오케이 굿 다음 뭐지 콕콕콕 콕콕콕 잠깐만 여러분 더 보이셔 얘가 너무 센 것 같아 얘가 괜찮아 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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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제 폼 안 들어가요 네 좋아요 짠 자 태빈 쪽 더 나와서 더 힘들지 않을까 누가 몸 좀 잡아줘 시작 고 고 고 키는 손 얼굴이 손 가려 있어 재밌게 어 굿 재밌게 굿 굿 오케이 팀이 더 팔 써도 누가 손을 잡고 그렇지 자 조명 서너와 굿 감정 야호 한 번 더 그렇지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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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사진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Can I community 매장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포스터에 담길 그런 사실인데요. 저희 무대 의상과 비슷한 의상으로 입어봤습니다. 아까는 Y-Shirt까지 그런 뭐랄까. 이번에는 약간 무대 의상. 네 그런 의상이었습니다. 또 맨날 운동화 마시는 시다가. 퍼를 신는데. 네. 얘 약간 좀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킹댄스가. 많이 많은 멤버들인데 저는 약간 불편한 것 같네요. 그래도 예쁘니까요. 네. 무슨 와중에 보이시 Emmanuel 우리가 Summer Up 목 Erica сил. 분 consensus Go. 하나 둘 셋 toe, 옆에 고고. 옆에 고고. limit 시도. 억관소. 레디. Go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철포도 하나 둘 셋 가슴이 fala 가슴이 발빈 가슴이 발빈 가슴이 발빈 1, 2, 3, GO! 1, 2, 3, GO! 이젠 파워 올릴될 점수가 아니다 어두우면 파워 올릴될 점수 더 입술하라 스톱 밀어 걱정이야 특히 까를만 하셔야 돼 오케이 기본적으로 입술을 합니다 오케이 더 입술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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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이미지에프의 화장 주인공이에요 최대한 들어갈 때 그렇지. 정 Give up. Looks good. 1, 2, 3, 4, 3, 4, 4, 5, 5, 6, 6, 7, 8, 9, 9, 10 오케이 응 1, 2, 3, 4, 3, 4, 3, 4, 3, 4, 5, 5, 6, 7, 8, 9, 10 1, 2, 3, 3, 4, 5, 6, 7, 8, 9, 10 1, 2, 4, 5, 6, 7, 9, 10 그렇지 키키 자 켄서 풍부 반방 1, 2, 3, 4, 3, 5, 8, 9, 10 2, 3, 4, 5, 6, 7, 9, 10 1, 2, 3, 4, 5, 6, 7, 10 2, 3, 4, 5, 6, 7, 8, 10 1, 2, 3, 4, 5, 6, 7, 10 같은 경우도 많이 끌어예요 여자친구 성격은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진심, 마음 단둘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한 명 더 들어가야겠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호흡을 맞춰보고 나서 더 편해져야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아프고 싶은 선물 아무래도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정성스러운 편지를 받고 싶어요 정성스러운 편지를 받으면 감동을 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더 잘해줄 것 같아요 큐피트의 화살을 꽂는 컨셉인가봐요 그래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라고 계속 웃고 웃고 근데 힘드네요 역시 웃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받고 싶은 선물 커플티 커플티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커플링이나 그런 거 응 형 그리고 위로 요리한테 계속 요리한테 о 엑 엑 그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잠깐만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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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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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짠! 여러분들도 솔직하기도 하고 뭐? 옆에서 눈이 떨어지는 자 하나 둘! 자, 잠깐만 원단을 준비한 수비 나나스 비 스위 나나스 비 나스 비 정차님의 스타일 난 나나스 비가 없.. 하나 둘 셋! 한 번 더! 하나! 하나 둘 셋! 짠!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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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!